하면서 저 왕의 관리인인가 거기까지 두번이나 갔는데 오늘 왜이럴까요 이거 패링을 하다가 안해서 딴거에 지금 저.. 뭐야 적응하느라 그런가? 너무 못하는데 오늘?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못하는데 오늘? 어떤걸 처음 보셨다는 거죠? 정비 칠책은 요런거구나 잠깐 확인 오케이 두루마리 역시 세이브 하는거요? 아아 모르셨어요? 아 진짜? 4셀가.. 어 4셀.. 저..지구 뭐지? 저 뭐야 이것도 다른 분 하시는거 제가 영상을 봤었어요 어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구요 이게 점프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면은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 제가 도움을 드릴 줄이야 허허허헣 어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네 아 플러스 붙은거는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게 있네요 빨간색이었으면 했을텐데 오케이 돈주고 열고 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여부야 두루마리는 다 얻었으니까 활가자 난 활이 좋더라 이쪽은 안가도 될거 같고 여기는 죄인 맞고 잠깐만 이야 예측샷? 뭐지? 원래 이런? 깜짝 놀랐네 내가 갈때를 알고서 하는게 아닐거 같은데 자 죄인의 대로 여기 어 저기 밑에 상자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한번 가보고 갑시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케이 잠자 바이 돈을 주고 갔네요 올라가고 죄인의 대로 어 쓸리려 거리 없을 것 같네 음 아흠 네 그쵸 1분 18초 되게 빨리 왔네요 어 1분 18초 어 갑시다 여기서 돈 쓸건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자 부활하는것은 일단 무조건 해야 돼요 아직 허접이라 무조건 아 태풍이 지나가는데 별일 다들 없으셨나 모르겠네요 애들은 막 태풍 안온다고 태풍때문에 투교한다고 엄청 좋았는데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수단몬 이곳판 괜찮다 먹어주시고 잔혹성 4로 시작을 해야돼 여기를 위로 그쵸 한참 그럴 때긴 하죠 애들이 아 저주상자 오면은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자니 너무 쫄리고 자 이거 뭐지 아 아까 쓰던 그거구나 이중자동새네 음 요건 전에 확인했던거다 벌써 여기야? 내가 안간데가 있나? 없는데 오 뭔가 케이스가 되게 빠르네 여기 그걸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해주자 두루바리 아잇스 아 근데 사실 저도 모르긴 했었어요 옛날에 누가 안그랬겠습니까 흐흐흐흐 찍혀면 이렇게 세질까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도 나름 재미있더라구요 오케이 저주가 풀렸습니다 저주 걸리면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자꾸만 앉아 그래 수단 강아지가 된거같은 기분 와 좋아 됐어 여기는 어 열쇠 백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먹습니다 어? 룬이다 팔아야겠네요 딱히 아 그래요? 플레이를 근데 활력만 풀어치고 아 활력만 풀어치고 이것도 딱히 정답이 없는 게임인가 보네요 아마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셀은 안 먹어 이셀방이다 흐흐흐흐흐흐흐 이제 방 볼 때 저걸 보는구나 4셀방이고 아 이거 호두까기 어쩌고 너무 불편한데 너무 느려 빠잉 도도소 심충부에 가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좀 더 돕시다 아 여긴 쿨럭 오케이 아 위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아 괜찮았다 구강 잘생긴 구강 어떻게 생기지는지 못 볼 수도 않지만 자 다음 것까지는 8 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잠깐만 우와 우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오 좋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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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 그래 칼 칼 칼 좀 먹자 칼 좀 먹자 칼이 너무 불편했어 됐고 아주 그냥 칼까마 하아 좋아 아 잔혹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 너무 멀리갔잖아 아니 여보세요 오케이 방패 팔자 이제 6분쯤이면 슬슬 가야되는데 나도 뿅 과연 무슨 아이템이 있을지 없어 데디설 마이너 갤러리 아 아 그런데 갈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런데 가 있지 쩌네 엔터더건접 마이너 갤러리 아 맞아 디씨 갤러리 어 디씨 갤러리 갔다가 좀 불편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워낙에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거칠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조금 상처입고 떠났어요 거기를 거기서 그냥 정보만 좀 보고 그래야겠네요 자 회복약 올려주고 이제 청지기한테 다 왔습니다 피해검 뭐 이건 해도 되겠다 그치 돈이 얼마 안 들어서 오래 쓸 것 같진 않지만 여기서 뭐 하지 아 수류탄은 지금 없잖아 그치 기술 재사용 요거 나옵시다 수류탄은 무슨 아 수류앱도 있어요 어 근데 뭐 그냥 제가 글을 쓰지 않는 이상 괜찮아서 전에도 그냥 글쓰니까 조금 좀 그렇더라구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던데 진짜 자 8분 전까지 타임 있는 데를 먼저 찾읍시다 이번에 뭐 없지 오케이 좀 있다가 몹이 있다 몹이 있다 그러면 나갑시다 좀 있다가 다시 오든가 하고 8분 전에 저기를 먼저 뚫읍시다 자 몹이 없는 곳 오케이 1분 16초는 남네 거의 가도 됐었어요 어쨌든 좋다 7 좋아 자 아까 못갔던데 한 번 DC가 분위기가 괜찮은데도 있나요 약간 궁금하네요 제가 봤던 데는 다 별로였던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그쵸 약간 다들 반말하고 다들 서로 비난하고 비옥시옷을 서슴치 않고 그렇더라구요 약간 제가 그런 쪽이랑 안 맞아서 제가 막 곡 싸우고 막 일어 타기보다 약간 꼰대 스타일이라 그래요 깊게 말하네요 깊게 말하네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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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개 다 쓰고 있잖아 지금도 깊게 다 쓰고 있잖아 지금도 팔아버려 아무리 좋은게 나와도 호두깎긴 않습니다 너무 느려서 아직은 그 타이밍을 잘 모르는거라 맞아요 DC는 좀 꺼려지는게 있어요 이쪽은 오케이 오케이 호두깎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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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 밑에는 갈 필요가 있겠네요 가봅시다 아 그래요? 그런거 같아요 이게 너무 느려서 애들보다 느리면 이거 어떡할거야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플라스크 이런게 맞냐? 으흠 아 잠깐만 아이씨 원래 쓰던거보다 좋잖아 하 여긴 뭐 없어? 저거는 뭐야? 할로우나이트 아니야? 저 뒤에 있는거? 이거 할로우나이트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게 곤충이었구만 으흠 오케이 권둥이 두루마리 호두깨기는 진짜 안좋은거 같아요 애들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고 그쵸 아까전에 그리 보이더라구 아 이스터에그 으흠 아하 도즈모 다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맨 처음엔 이거를 일부러 다 잡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도 하고 어렵더라구요 요거 대신 쓸까? 어 밑에 뭐가있네? 밑에 뭐냐? 순간이동 뿅 아 아까 얘기한거 여기서 받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채팅이 보는게 좀 힘들긴 하더라구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는게 아 아까 얘기한거 여기서 받으면 되나요? 요거는 이제 게임 오늘 하고 하겠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께요 꽝 안됐네 예스 여기는 갈 필요없고 헌딩이 두루마리 오케이 뭐하냐 씨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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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보자 내가 놓친건 없고 상자 오오 아 아 이제 다온거 같은데? 그치 오케이 근데 왜 어디 들어가는데가 없.. 아 저 왼쪽 밑에 있나? 아닌데 아닌데 갈 데가 없는데 다돌은 설마 저 첫번째? 첫번째 있을리가 여긴 없잖아 아 있네 여기에 오케이 자 수식어부터 바꿉시다 아 청지기 그만 싸우자 좀 자 여기서는 회복약 일단 다 채워야되고 수식어 이거 바꿔야돼 아 이거지? 어 오케이 요걸로 바꿉시다 오케이 일단 됐고 지금 어 수류탄을 좀 이따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할까? 뭐 뭐라야될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변이들이 뭐가 있는지도 아직 제대로 잘 모르고 그 저 잔혹성이 있는 것들을 좀 자꾸 올려봐야되겠어요 자 청지기 나의 친구 청지기 뭐 짐이야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지 야쿠야 야쿠야 어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곳에 그리고 다 알게 오케이 야잇다 잠깐만 점프 말이 앞섰다 오케이 잡았다 반응하는게 너무 힘드네 진짜 이게 템포가 너무 빨라요 아직은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르나님 다음에 봬요 내일은 꼭 깨시길 바라요 자셀 자 다 받았으니 뿔뿔 좀 더 올려주자 잠깐만 그 300씩이잖아 최대해도 100%가 안되나 그런가? 그런가 보네 자 에너지 채우고 수상마을 갑시다 자 수상마을 렛츠기릿 아 조금 더운데 잠시만요 요거 선풍기 미니 선풍기가 있는데 요거 좀 잠깐만 키고요 할게요 오케이 자 갑시다 5분이나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다 나 근데 그만큼 딱히 돌거는 다 돌았나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 잠시만요 오케이 넘어가고 야 죽었다 아 죽진 않겠지 맞을 뻔 했다 까맣겠구나 자 돈 쓰는 곳 뭐가 있니? 거미? 좋은데? 8,900원 너무 비싸네? 근데 꼭 이렇게 사면은 좀 있다가 나오더라구요 올라서 한 방에 했지? 어디서 나온거지? 아 떨어졌어? 그런거 같지? 딜 좋다? 이야 많이 다네 본능의 두루마리 자 열쇠 열쇠는 반드시 가져야돼 한 방에는 먹깁니다 어디있니 열쇠가 썩은 음식 역겨워 근데 뭐 있지 않냐 거기에? 거기 닭고기가 나왔어 먹어도 되는거야? 아 하긴 이게 몸뚱아리를 생각하면은 먹어도 되겠다 그런거 딴 나가시고 나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왼쪽에 더 갈대가 있네요 상자 상자가 이렇게 반갑지만 돈을 별로 돈 준다 생각하면 되지 그저잉 그저잉 자 돈 쓰는게 뭐가 나왔는데 뭔가 봅시다 뭐지? 는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아직은 건재합니다 아직은 건재합니다 자 갈대는 다 갔구요 이렇게 내려가서 갑시다 이렇게 와 아 멀리였어요 위로가기 귀찮아서 그냥 왔어요 자 건등에 두루마리 잠깐만 와 맞지않았다 보물상자 자 보물상자가 어디있어 자 보물상자가 어디있어 요거는 절단기를 써봅시다 절단기나 이거나 비슷비슷해요 이중세내나 자 저기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네요 도르마리 자 열쇠를 어디로 가야겠죠 오케이 왜 잔상이 남지 어 별이다 별을 찾으러 갑시다 오케이 두루마리 상자 먹으러 갑시다 오지마 아 저주바생상자야 싫은데 그래도 먹을거야 남자는 직진이니까 아 1500 깔고 아 잠깐만 저기 가서 저거 잡고 하자 지금 약간 잡기 쉬운 애라 하나라도 잡아야돼 여기 여기를 내려가서 요 깔고 빠잇 죽어 오케이 오케이 빨간 놈 떨어지는거 무섭다 야 이야 오케이 떨어져 떨어져 이야 여기는 다 된것 같죠 그쵸 오른쪽에 좀 더 가봅시다 오른쪽에 좀 더 가봅시다 오케이 어 목걸이가 필요없습니다 방패도 필요없습니다 버리시구요 자 드디어 수상마을을 탈출합니다 시계탑으로 시계탑으로 시계탑에 가면 3번 공격하는 애가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도망갈때 폭탄 떨어뜨리고 걔가 제일 싫어서 극혐 오케이 변이는 잠깐만 이거를 어 필사위감 5 5면은 괜찮지 그치? 자 요걸 했으면 안되지 그치? 오케이 요걸로 갑시다 활은 됐고 됐고 필요없어? 어 한대도 안맞았나보네 자 시계탑 시간의 수호자 수호자 가기 전에 있는 스테이지에요 여기는 엄청나게 올라가야됩니다 죄다 올라가는거야 요거 또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이제 옆으로 가서 어 아 언제 그렇게 매달렸냐 옆에 갈대 없구나 얘 얘 얘 난 얘가 제일 싫어 올라갑시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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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왼쪽 숭갈이돈 터놓고 여기 마저 가자 여기도 가서 숭갈이돈 터놓고 마저 올라갑시다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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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깐만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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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패링할때는 패링하면은 제가 어떻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 냉기활 이런거를 얻고 싶은데 그게 없네 야 돈도 없다 아무것도 못써 일로와 오케이 자 너도 일로와 컴온 맨 내가 지금 뭐란거지 뭐란건지도 모르겠다 아 나 왜 이거랬어 아 습관 아 아따 어 칼충 기가 막히다 칼충이 좋던데 야 이런식으로 갔나 하 씨 난 굴러서 연락을 했는데 야 자 오른쪽 먼저 갑시다 으흠 연결되고 없어 종탑 종탑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칼충버서 칼충버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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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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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하흠 하흠 엄청나게 맞아버렸다 자 여기 띄워놓고 하흠 힘들어 이제 조만간에 한번 힐링하러 엔터덕언전 좀 해야겠어요 어 이거 스토리다 스토리 이제 생성에 편지로 넣어있어 아.. 계속 줄어든 앗 앗 으흠 흠 어 없었어 올라가자 시계 장인의 열쇠가 필요하구요 오른쪽으로 가볼까? 오른쪽에 뭐가 있니? 승활이동! 뿅 쟤 진짜 철치하기 너무 힘들다 자 올라가 올라가 아이쿠야 올라가 3셀방 3셀방 어 엘리트다 안녕 엘리트 잠깐만 잠깐만 떨어져도 될거야 에이 필사의 검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먹어야죠 그쵸? 어 먹어야 돼 또 나중에 좀 있다가 올라가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거 먹고 갑시다 셀 꽁짜? 자 시계장이네 열쇠 저기있네 시계장이네 열쇠 저기있네 잠깐만 와 후후 아 심장이 자꾸 나대 자 올라갑시다 과연 시계수호자 시계수호자 내가 봤을 때 시계수호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 변이를 빨간거 두명이 있으면 공격력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회복약 사용하면 12초당 요거는 됐고 요거를 올립시다 과학성에 저게 괜찮은 것 같애 얏 아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뭐 아 그래 오케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돈 얻어서 좀 있다가 막 뽑대 암 하면 되니까 자 시계수호자입니다 좀 깨면 좋겄다 아뇨 난 시간의 수호자야 쌍카를 들고있지 달랑고 헤링이 어찌 그래 피닝할라 그러냐 아이씨 아이씨 이거 피해야되는구나 이게 끝을 내자 그래 나도 끝을 냈으면 좋겠어 오면은 굴러주고 칼축 백원 돌구요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에너지 지워주고 아이씨 좀 많이 두고 아이씨 맞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잡고 아이씨 참고 살았고 에너지 한번 세우고 잡아봐 잘하고 있을거야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명령 수류탄 오 이거 좋은데 좋다 이거는 먹자 이거는 먹자 칼충보다 좋은 것 같아 데미지가 워낙에 한방이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서 자 목숨을 잃었네요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얘한테 세포를 몰빵 해주고 아 여기 할 게 없구나 넘어가고 변이를 하나를 해야죠 죽었으니까 아 연습곡도 아까 안좋다 그랬는데 르나님이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다 자 이제 막보인 구강의 대리인을 처치하기 직전에 스테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가능하면 모든 곳들을 다 돌아다닐게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뭐 어차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씨 뭐지? 뭐 좋았지? 막 죽는다 해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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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얍삽하게 갑시다 최대한 얍살집 자 여기는 요놈들인데 요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깰수가 있습니다 돈도 주네 야 실패하였다 아 너무 많이 나네 상처만 남기고 다시 처음으로 하아 그래 냉기의 활 이런것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자 저도 이제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셀은 못겠네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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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